1. 2. 2. 2. 3. 2. 2. 2. 2. 2. 너무 어려워. 1. 1. 2. 2. 2. 2. 2. 2. 2. 2. 3. 2. 3. 4. 4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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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6. 5. 5. 5. 7. 6. 4. 5. 5. 5 6. 7. 5. 5. 5. 5. 아 에오나가 오네 그치만 이거 어거지 킬값 나올 수도 있어 궁이 있어가지고 아 아 회오리 맞췄으면 잡은건데 아 이러면 안되던데 깜짝아 나이스 하지만 이런식으로 싸우면 질 수가 없어 알로 아이고 아 야 나 궁은 없어 야야야야야 이렇게 된다고 이게? 아니 아니 리신형 나 궁 있는줄 알았나보다 아 나 이거 들어가지 말걸 야 야 아 아 아 아 아 싹둑 싹둑 아 아 미드 밀자 버려 아 아 아 osh ah 도웨이는 철거 적도 많아 엄청 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